리얼과 신디가 알려주는 바이크 관리법 왜 이러지? 신디! 바이크에서 소리가 나요! 짜잔! 어디지? 여긴가? 뭐지? 아하! 바이크에서 소리가 나면 안장을 확인! 마이키 스패너로 안장 양쪽 측면의 너트를 고정시켜주고 수평을 맞춘 후 조절구에 조임 장치를 단단히 고정하면 끝! 바로 여기! 브레이크 패드에서 쉭쉭 소리가 나면 부하 조절 장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패드가 휠에 닿지 않을 때까지 조절하면 끝! 그래도 소음이 계속되면 AS받기! 약속? 아하하하! 참 쉽지? 이제 직접 해봐! 앗싸! 이제 소리가 안 나네! 유후!